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딱 누르고 시청해주세요 그 앞 버튼 누르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제 영상 올릴 때마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하면 바로 올릴 때마다 파탁탁탁탁 신호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제일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에 제가 왼손 스윙을 시작했어요 왼손 스윙 그렇죠? 왼손 스윙이 골프고 오른손 스윙은 그냥 공치기 하면서 스코어를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90타를 치는 사람이 붙었을 때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은 왼손으로 치는 사람을 절대 앞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절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못 이겨요 같은 90타를 현재 치고 있는데 한 명은 오른손으로 90타고 한 사람은 왼손으로 90타를 치고 있으면 앞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옥 선생이 못 이기게끔 왼손 스윙이 우월한 레슨을 드릴 거거든 임말 벌리면 거짓말이 차이가 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옥 스윙으로 오른손으로 공을 쳐 받게 했던 건 그나마 공을 못 맞히는 분들 공을 맞히는 다운블로우의 영역에서 그걸 맞히게 했더니 공시까지 만들어 드렸더니 푸시 들어오라는 공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앞당과 뒷당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앞당은 굉장히 좋은 단어죠 왜냐면 앞당이라는 건 공을 맞고 앞에 있는 땅을 치는 거죠 뒷당은 공 맞기 전에 뒤를 치는 게 뒷당이에요 뒷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뒷당이 났을 땐 굉장히 허무해요 그리고 타핑이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뒷당이 나는 이 이유는 오른손으로 치는데 공 위치가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의 최저점은 오른어깨 아래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스윙이 가장 빨라요 근데 공을 가운데 둬버리면 여러분은 진짜 세게 후려쳤을 때 어깨 밑에 땅을 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치는데 아주 탁월하게 몸에 회전을 잘해 그래서 오른어깨가 공까지 올라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을 칠 수 있어 그래도 조금 뒷당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면 골프에서는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런 위험감을 없애기 위해서 뭘 드린 거예요 옥 셋업을 드린 거예요 옥 스윙 셋업 뭐였어요? 무조건 오른발 안쪽 또는 오른발 앞꿈치에다가 공을 둬라 근데 페이스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면 열리니까 우측으로 날아가면 안 좋다 그래서 이걸 페이스를 스퀘어로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오른손으로 내려 찍으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푸시 드로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도 앞당을 못 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뒷당을 여전히 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완전히 오른손으로 잘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으면 이제 이 왼손 스윙으로 와야 돼요 왼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를 치는 걸 와야 되는데 왼손으로 치면요 보세요 오른팔에 있는 오른손은 오른 어깨에서 지금 최저점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왼팔은 왼 어깨 밑에서 최저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스윙이 올 때 왼손으로 치면 여기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내려오는 중에 공이 먼저 맞아 그래서 공 맞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땅이 맞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쳤을 때 미스샷은 탑핑은 날 수 있어요 왜? 앞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이 맞으면 본능적으로 공이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그냥 공만 맞은 순간 이렇게 들어올리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왼손은 공이 맞고 나서도 더 내려가서 땅까지 맞아줘야 되는데 예전 습관 때문에 공이 맞으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탑핑은 날 수 있어 근데 뒷당은 절대 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왼손으로 쳤는데 뒷당이 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왼손으로 쳤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오른손 개입이 워낙 심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왼손으로 치면 뒷당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공 오른발에다가 두고 그냥 완전히 왼손으로 치면 이건 거의 대가리를 치겠죠 왜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서부터 공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프로치 할 땐 도움이 되지만 풀스윙 할 땐 이 위치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두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죠 그리고 이미 클럽페이스를 조작을 해서 약간 숙이는 느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치면 공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일찍 들어올리면 공만 맞고 날아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을 치고 바닥을 더 깊게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슬라이딩 바디톤 제가 드렸죠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걔를 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왼손으로 드리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엄청난 거지 그래서 옥 선생이 나중에 진짜 제 골프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죽어있는 스윙을 살리기 위해서는 옥스윙으로 진짜 때려박는 그 스윙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스윙의 골프로서의 스윙 철학은 절대 스윙에 가깝죠 절대 스윙은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치게 되면 피니쉬가 저절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 스윙 여기까지가 반이니까 여러분이 쫙 가서 이렇게 해도 여기 반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돌아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다치고 쭉 스윙을 돌게 해서 몸에 부담을 안 주려면 피니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다치려고 피니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이 딱 치고 이렇게 피니쉬하는 건 이거는 그냥 사족이다 가짜 피니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쳐야 되는 건 무조건 공이 맞고 여기가 최저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치면 무조건 왼손으로 치면 무조건 공이 먼저 맞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치면 앞당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앞당을 치는 게 이렇게 하면 앞당 칠 수 있어 왜냐하면 어깨가 공부도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벌써 동력도 작고 공이 뜨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불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헤드를 닫고 그나마 띄우기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쳐버리세요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식을 드렸지만 얼마나 언제까지 이걸 말아 때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블한 상황이 됐고 어느 정도 골프를 칠 수 있게 됐다면 절대 스윙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 스윙하는 건 이걸 갖다가 대가리다가 해가지고 진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옥스윙은 뭐예요?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오른 어깨 밑에다가 공 좀 두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치세요 했더니 오른쪽으로 돌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고 절대 스윙은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가 있지만 가운데다가 두고 이러한 절대 자세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왼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왼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멈췄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옥스윙이 아니었어요 절대 스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왼손으로 치는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백핸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뒷땅은 절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앞땅은 무조건 만드는 게 좋아요 골프에서는 그런데 앞땅을 못 만들면 최소한 앞땅은 안 맞아도 공부터 맞는 그러한 타격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왼손으로 치는데 왼손으로 그냥 당기기만 하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처음에 그냥 공 오른쪽으로 날아가도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백핸드 드라이브를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가 감는 양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 가운데 두고 왼손으로 치면 뒷땅은 절대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안 생기고 여기에서 당겨주면 왼손으로 감기겠죠 왜? 백핸드 드라이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이 드라이브 거는 양을 줄여준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좌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당과 뒷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앞당, 뒷당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왜 왼손으로 쳐야 뒷당이 없고 앞당이 나는지 그만큼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이 골프 잘 치시고 싶으시면 지금 왼손에 장갑 끼고 있잖아요 왼손으로 계속 백핸드 하는 연습을 연습을 하는데 백핸드 연습이 너무 어렵다 그럼 양손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매겨보는 거예요 포핸드 드라이브처럼 매겨 포핸드 드라이브를 오른손으로 하세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세요 양손을 붙들고 오른손 위주로 하세요 이 모양을 그냥 왼손으로 가져오는 거야 왼손으로 그럼 조금 늦게 된다 늦게 시작해 드라이브가 오른손으로 하면 일찍 감아졌던 게 왼손으로 하면 조금 늦게 시작해 왜? 자기 영역까지 끌고 가서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 느낌에서 왼손으로 넘겨주면 충분히 쉽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왼손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은 골프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좋아요 딱 먼저 눌러주세요 하트 모양 좋아요 있잖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야지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 채널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는 이병옥 골플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국동 오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랩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